자 자동차의 셰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셰시는 자동차에서 제일 광범위한 시스템이다 엔진은 우리가 심장이다 라고 해서 발생된 동력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동력이 발생될 것인가 파워 플랜트다 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이 됐다면 동력에 대한 발생된 동력을 바퀴까지 전달하면서 차체에 자동차 주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가지 시스템들을 모두 이 셰시에 속한다 그래서 셰시는 외관적인 부분과 내관적인 부분 외적인과 내적인 부분에서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셰시는 바디와 차체 그래서 바디는 외관적인 걸 말하는 거죠 외관적인 거 외적인 걸 말한다 셰시는 여기에 동력 전달 장치 동력 전달 장치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파워 트레인이다 라고 얘기하죠 파워 트레인 파워 트레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는 이제 동력 전 발생된 동력을 바퀴까지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식을 채택을 해서 전달하느냐 이에 따라서 FF카다 프론트 엔진 프론트 드라이브 그래서 앞바퀴 엔진에 앞바퀴 구동차를 FF카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FR차다 라고 하게 되면 엔진이 앞에 있으면서 뒷바퀴 구동차다 엔진은 앞에 있으면서 뒷바퀴 구동이다 그리고 또 R차다 라고 하게 되면 리어 엔진 리어 드라이브 보통 버스 같은 경우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뒤에 엔진이 설치가 돼 있고 뒷바퀴 구동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우리가 퍼휠 드라이브 4WD 그래서 네 바퀴 구동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AWD다 라고 얘기도 하죠 올휠 드라이브다 라고 하는 얘기에요 그 용어는 퍼휠 드라이브나 AWD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력 발생 장치에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전륜이냐 후륜이냐의 의미로 가장 크게 사용되고 있는 현재의 엔진의 스타일을 우리가 얘기할 때 두 가지 대표적인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설명을 하죠 그리고 퍼휠 드라이브다 라고 하는 것은 주행 중에 노면이 미끄러울 때나 또는 산악용으로 우리가 RV차 집차라든지 이런 차량에 있어서 네 바퀴의 구동력이 필요로 하는 군용차나 집차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고 여기에 네 바퀴 굴림차는 차동기화 장치에서 작동되는 바퀴에 대한 편차 다시 말하면은 저항차에 따라서 동력이 좌우 바퀴에 회전차가 발생될 수 있는 차동 장치를 보완을 해서 네 바퀴에 동력이 전달되도록 한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력 전달 장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장치가 있느냐 그 이외에 이제 자동차가 주행하려면은 조향장치가 필요하죠 조향장치다 그래서 조향장치도 스티어링 휠 시스템도 여기에 기계식 조향장치에서 유압 파워 실린더 그래서 유압장치에 의한 액투에이터 다시 말하면은 동력 조향장치다 라고 해서 유압 조향장치가 나와 있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요즘에는 바로 EPF다 그래서 이 일렉트로닉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이다 라고 해가지고 전자 조향장치가 나와서 출력이 되어 있죠 조향장치는 이제 밖에 대한 다시 말하면 액커먼 장토식에 의해서 조향 각도 밖에 대한 흐름을 원만하게 주행상태에 맞게끔 설치가 되는 장치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여기에 자동차의 현가장치 현가장치다 라고 하면 차량 중량에 따라서 사람이 탔을 때나 또는 중량물에 따라서 차체를 보호하고 승차감의 향상을 위해서 당연히 현가장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승용자동차에는 주로 스프링 자체가 코일 스프링이라든가 슈컵쇼와 그리고 사용이 되지만은 큰 대형 차량에서는 하중을 잡기 위해서 리프 스프링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판 스프링 이런 것들이 이제 에어 스프링 이런 것들이 현가장치로 적용이 되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가장치도 요즘에는 전자 현가장치다 라고 해 가지고 전자 현가장치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보게 되면은 액티브 현가장치 그 다음에 조금 더 요즘에 전체적인 시스템이 개발이 되면서 VDC다 뭐 이런 장치로 대체적으로 전자화된 현가장치의 의미도 같이 복합적인 장치로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 이외에 또 뭐가 있느냐 전가장치 그 다음에 제동장치 제동장치다 그래서 제동장치도 유압 브레이크 시스템을 기본으로 해서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ABS 브레이크다 그 다음에 EBD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제동장치의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함께 사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동장치만 따로 떼 놓고 보게 되면은 ABS가 전자제동장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위에 다시 여러분들이 제동장치에 가서 설명을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셰시에 속한 내용들이 자동차의 전체적인 주 상태가 이루어지죠 여기엔 또는 프레임이 어떤 상태냐 그리고 바퀴 휠 이런 것들이 다 셰시에 속한다 또한 조향장치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뭐냐 라고 한다면은 휠얼라인먼트다 휠얼라인먼트 각도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캔버 캐스터 킹핀 토인 바퀴가 설정이 될 때의 타이어 편마모라든지 주행에 대한 조향성이라든지 그리고 차차에 대한 하중에서 바퀴가 벌어지는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자동차의 바퀴에 중심을 잡고 그 다음에 편마모되는 걸 방지하고 주행성을 방향성을 주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적용시킨 게 얼라인먼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는 캔버 캐스터 킹핀 토인이 적용이 돼서 장착이 된다 각도가 설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셰시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자동차의 주의 시스템 주 시스템들이 적용이 돼서 운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한 파워트레인에서 FF카 또는 FR차의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전륜구동식이다 FF 프론트 엔진 프론트 드라이브 이 엔진이 되겠죠 그러니까 엔진을 본넷들을 이렇게 열어놓고 보게 되면 앞에서부터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쪽이 앞쪽이고 이쪽이 뒤쪽이다 그래서 자동차에 형성되는 쪽에 본넷들을 열어놨다 라고 하는 것은 엔진이 이렇게 연결이 되든지 또는 이쪽으로 연결이 되든지 이런 상태로 이어지겠죠 다시 말하면 이게 엔진이라면 이게 트란스미션이다 라고 했을 때에 밖에 축이 연결되는 게 축이 이렇게 들어와서 트란스 엑셀 쪽으로 연결이 되고 밖에는 여기에 축이 연결되는 쪽으로 구동이 된다는 얘기에요 따라서 엔진을 놓고 봤을 때에 엔진이 가로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이걸 우리는 횡치라고 하거든요 엔진의 횡치다 옆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트란스미션도 옆으로 장착이 되겠죠 프론트 변수기가 되니까요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FF카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모양이라고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동력이 발생될 때에 엔진에서 발생된 동력이 클러치, 변속기, 그리고 드라이브 샤프트 CV 조인트, 등속 조인트를 거쳐서 앞바퀴, 바퀴로 전달이 되도록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이렇게 본넷들을 열어봤을 때에 전륜차다 엔진이 앞에 있으면서 프론트 엔진이다 이렇게 바로 옆으로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엔진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앞바퀴로 부동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반드시 이렇게 설치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같은 경우는 엔진의 구조가 앞쪽으로 하중이 치우치게 되고 또한 조향성도 조향장치 시스템도 이렇게 바퀴부터 연결이 돼서 핸들에서부터 스티어링 휠부터 바퀴까지 연결이 되는 부품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복잡하게 된다 어디가? 앞쪽이 복잡해진다 앞쪽이 중량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죠 트란스미션 엔진이 다 장착이 되고 드라이브 샤프까지 같이 장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비해서 FR차는 프론트 엔진 리어 드라이브다 엔진은 앞에 있으면서 뒷바퀴의 구동력이 전달되는 타입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전형적인 후륜 자동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 엔진에 대한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 엔진에 대한 특징은 엔진 앞쪽에서부터 놓고 봤을 때의 엔진, 클러치, 트란스미션, 여기에 추진축, 디퍼런셜 기어, 그리고 양쪽에 바퀴 바퀴가 연결이 되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쪽에서 엔진, 트란스미션, 프로펠러 샤프트, 추진축, 그리고 종감석 기어, 파이널 기어, 엑셀 샤프트, 바퀴의 동력 전달 과정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엔진은 앞에 있으면서 바퀴의 구동력은 뒷바퀴로 전달이 될 수 있는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 후륜 자동차의 전형적인 동력 전달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두 가지를 동력 전달 과정의 부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첫 번째 FR차, FF카, FR차부터 보죠 엔진, 클러치, 마찰 클러치예요 물론 그 다음에 변속기 트란스미션, 그 다음 종감석 기어 종감석 기어 내에는 차동 기어가 같이 장착이 되어 있는 거죠 차동 기어, 그리고 여기에 종감석 기어, 그리고 엑셀 축 그리고 바퀴까지 연결이 된다 바퀴까지 연결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클러치는 당연히 마찰 클러치가 되는 거죠 마찰식 클러치가 된다 마찰식 클러치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마찰력에 의해서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유체 클러치는 자동 변속기에 적용이 되는 거니까 토크 컨버터에 의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클러치는 마찰식 클러치다 자, 그 다음에 FF카는 엔진이 앞에 있으면서 복잡하지만 엔진, 클러치, 변속기, 여기서 중요한 건 엔진, 클러치, 그리고 변속기하고 종감석 기어가 같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트란스엑셀이다 엑셀이다 이 얘기는 변속기하고 트란스미션하고 차동 기어, 디퍼런셜 기어가 디퍼런셜 기어가 같이 되어 있다 같이 되어 있는 기어다 이걸 우리는 전륜변속기다라고 얘기도 하죠 그래서 트란스엑셀이 장착이 됐을 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전륜변속기다 그리고 엑셀축 그 이외에는 나머지는 같죠 엑셀축, 바퀴 쪽으로 이어지는 동력전달은 같다 단, 여기서 전륜 같은 경우는 엔진이 구동력 앞에 엔진 구성이 한쪽의 엔진이고 한쪽의 트란스미션이다 트란스엑셀이다 라고 했을 때 정확한 중심에서 좌우로 똑같은 동일한 양의 축이 배분될 수가 없겠죠 이렇게 트란스미션, 트란스엑셀이 연결되니까 축이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바퀴가 되고 바퀴가 되고 따라서 이 엑셀샤프트에 대한 길이도 좌우가 엔진의 배열에 따라서 길이가 좌우에 등속조인트, 드라이브샤프트에 대한 길이가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죠 똑같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다 그래서 CV조인트, 등속조인트에 특징적인 동력을 전달하면서 각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 그런 등속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봤고 여기에 이 동력전달장치에 관련돼서 첫 번째 부품인 클러치다 클러치에 대한 상태는 어떤 상태로 작동이 되는 거냐 그 마찰식 클러치, 클러치에 대한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죠 마찰식 클러치, 그리고 전자식 클러치, 그리고 유체 클러치 자동차에 사용되는 클러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에 대한 세 가지 정도의 클러치 종류를 얘기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걸로 그래서 마찰식 클러치는 수동 변속기에 들어가는 클러치가 될 수가 있고 전자식 클러치는 전기가 들어가면 자석이 되는 클러치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냉방장치의 에어컨 시스템의 컴프레셔의 작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유체 클러치다 그러면 유체 클러치의 원리를 기본으로 한 토크 변환기 그래서 자동 변속기에 들어가는 클러치, 유체 클러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유체 클러치, 마찰 클러치, 전자 클러치는 특성 시스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에서는 마찰식 클러치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러치가 동력을 전달하고 트란스미션과 엔진 사이에서 동력을 전달하거나 끊을 때에 사용되는 엔진이다 클러치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클러치는 엔진 쪽에 장착이 되면 엔진 쪽에 장착이 되면 크랭크 샤프트가 있고 크랭크 축 끝에는 플라이 휠이 장착이 되죠 플라이 휠 그래서 플라이 휠에 이렇게 클러치 세트가 장착이 된다 그리고 가운데는 뻥 뚫려 있고 가운데 축이 들어가는데 변속기의 입력 축이 연결이 되죠 변속기 입력 축이 연결이 된다 변속기 입력 축이 연결되고 바깥쪽에는 베어링이 들어가서 클러치에 대한 작용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릴리스 베어링이 정착이 된다 그리고 이쪽은 변속기 쪽이니까 변속기 베어링에 의해서 변속기어 쪽으로 트란스미션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클러치 디스크 판이 설치가 돼 있고 클러치 디스크 판은 플라이 휠과 밀착이 되도록 돼 있죠 마찰 다시 말하면 라이닝에 의해서 연결이 됐을 때의 장착이 되도록 돼 있다 또한 여기에는 압력판 클러치 디스크를 밀어줄 수 있는 압력판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릴리스 레버 릴리스 레버가 들어간다 레버 안쪽으로는 스프링이 이렇게 장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전체를 얘기할 때는 클러치 커버라고 얘기하죠 클러치 커버 그리고 이 변속기 입력 축 그리고 안에 제일 마모가 동력을 전달하거나 차단하는 마찰력을 직접적인 엔진에서 또는 변속기 쪽 축에 연결이 될 수 있는 디스크 클러치 디스크 디스크에는 라이닝이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패드 그 다음에 여기 압력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스프링 압력 스프링 그리고 여기에 레버가 있어서 베어링과 함께 릴리스 베어링과 함께 구동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 그런 베어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레버 쪽에 일정한 간극을 두는 이 간극을 우리가 클러치 유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형상체는 떨어져 있다가 클러치 레버가 작동이 되면 작동이 됐을 때에 이 압력 스프링을 밀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내부지 이렇게 구조적인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축 샤프트가 있고 렌즈 플라이홀이 있고 플라이홀 휠에 전체적인 클러치 커버가 장착이 된다 커버 안에는 디스크가 들어가게 되고 디스크에 의해서 압력판이 연결이 되고 압력판은 이와 같은 압력 스프링과 레버에 의해서 장착이 되고 클러치가 작동이 되지 않을 때는 스프링 힘에 의해서 평상시에 어디에 플라이홀 쪽으로 밀착이 돼서 동력의 전달 흐름은 이렇게 입력이 돼서 작동이 된다 그러다가 클러치를 밟으면 레버가 작동이 되게 되고 레버가 움직이면서 밀어주니까 스프링 힘이 해제가 되면서 지렛대 원리에서 들어가는 만큼 압력이 빠지니까 해제가 되죠 힘이 해제가 되니까 여기 있는 축이 돌아가는 이 동력은 이 디스크가 떨어지면서 엔진만 돌아가게 되고 여기에 디스크는 접촉이 되면서 미끄러지고 있다 동력이 차단된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클러치에 대한 작동 조작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치를 밟었을 때의 운전자가 여기서 클러치를 밟고 압력을 가했을 때의 밟은 상태에서 유압이 발생이 된다 물론 종류에 따라서 기계식이냐 유압식이냐 조작하는 것에 따라서 조작력 전달하는 게 두 가지 종류죠 하나는 유압식 하나는 기계식이다 이 내용은 별도로 뒤에 바로 설명을 드리고 일단 클러치를 밟게 되면 유압식 기준으로 설명하면 마스터 실린더가 있다 유압을 발생하는 마스터 실린더 밟게 되면 유압이 발생이 돼서 클러치로 이어지죠 릴리스 베어링으로 이어지게 되죠 릴리스 실린더는 마스터 실린더에서 유압을 받아서 받은 유압을 가지고 릴리스 포크를 밀도록 되어 있어요 밀도록 되어 있다 이게 밀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상시에는 떨어져 있다가 베어링이 네바에 접촉이 되고 네바에 접촉이 되면서 지렛대 원리처럼 늘어가는 만큼 여기 있는 스프링 힘이 있지만 힘을 뒤로 빼면서 해제시킨다 뭘? 디스크를 평상시에 이 압력 스프링에 의해서 이 디스크가 플라엘 쪽으로 밀착이 되어 있다면 여기서 접촉이 되면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힘을 뒤로 해제한다 이 얘기는 압력판에 가해졌던 힘이 뒤로 빠진다는 얘기에요 빠지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디스크가 밀착이 되어 있던 디스크가 떨어지게 되고 떨어지면서 동력은 차단된다 그러면 평상시에 동력이 전달될 때는 어떤 상태를 유지했는가? 를 살펴보면 이 클러치를 밟기 전에 여기에 엔진 동력이 이렇게 붙어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접촉이 돼서 붙어있는다 붙어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엔진에서 발생된 동력이 플라엘을 통해서 지금 회전력이 돌고 있다는 얘기에요 돌고 있으니까 붙어있다는 얘기는 압력판이 딱 붙어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붙어있다면 여기 변속기 입력축으로 변속기 입력축으로 클러치에 대한 허브 그러니까 거기에 스플라인 허브 기어 힘을 받을 수 있는 기어가 이 클러치 디스크만 연결이 돼요 디스크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력 전달은 이렇게 디스크를 통해서 변속기 입력축으로 전달이 된다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는데 이 압력판에서 해제만 시키면 디스크를 해제 시키면 이게 차단이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레바가 밀리면 스프링이 릴리스 베어링이 레바를 밀게 되고 릴리스 실린더 유압을 발생시키면 푸시로드가 여기 있는 포크를 릴리스 베어링을 밀게 되고 릴리스 베어링은 릴리스 레바와 접촉이 되면서 밀어주게 되죠 밀어주면 여기서 들어가는 만큼 뒤로 스프링에 대한 힘을 해제시키니까 압력판이 뒤로 빠지게 되고 압력판이 뒤로 빠지니까 디스크가 뒤로 빠져서 연결됐던 밀착이 되어 있던 디스크가 떨어지면서 동력이 차단이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 이 과정을 여기서 이 유압식 같은 경우 특히 브레이크와 같이 이 액은 중요하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우리가 피마자유 플러스 이 브레이크의 클러치에 대한 호환성이 같이 쓸 수 있다 피마자유 플러스 알콜이 된다 피마자유 성분이 플러스 알콜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액체가 되기 때문에 액체에 대한 특성에 의해서 클러치나 브레이크 페달이 밝게 되면 유압이기 때문에 밀리는 힘에 대한 상태가 기계식 보다는 훨씬 더 가볍죠 가벼운 대신에 그만큼 밀려서 적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런 가벼운 부분은 있지만 신욱하게 작동될 수 있는 것은 채워지고 난 다음에 작동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클러치 쪽에 필요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클러치 필요성은 뭐냐 정리를 하면 이론적으로 먼저 주행 중에 변속기에 대한 동력을 차단하기 위하겠다 우리가 기어 변속을 하려면 수동 변속기에 있어서는 반드시 일단 동력을 차단을 해야 되죠 동력을 차단한다는 얘기는 클러치를 밟아줘야 되죠 클러치 밟는다는 얘기는 동력을 차단시킨다는 얘기다 차단시키고 난 다음에 기어가 1단 2단 3단 4단 탄력을 맞춰서 기어 변속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클러치가 필요한 거다 두 번째 주행 관성으로 탄력적인 운전이 필요할 때 주행으로 탄력적으로 운전이 된다는 얘기는 엔진 발생된 동력을 무부하 상태 부하 상태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여기서 주행할 때에 탄력적으로 운영이 된다 클러치를 밟았을 때 탄력적으로 끊어지면서 부하가 트라스미션 쪽에 적게 걸리게끔 돼 있고 동력이 전달될 때는 필요에 따라서 밀착이 되니까 전달이 되고 그래서 시동 걸기 위해서 편리하기 위해서 기어 중립 상태에서 무부하 상태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리고 기어 변속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클러치가 필요한 이유가 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주행 상태에 따라서 엔진 시동을 걸 때나 공회전 시에 엔진을 무부하 상태다 무부하 상태라고 하는 것은 힘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엔진만 가동이 되고 말 그대로 스탠바이 되게 되면 클러치를 떼거나 부착이 되면서 밀착이 되니까 동력 전달이 바로 전달되거나 차단시켜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운행할 때 그래서 이 변속기에 또는 중간에 엔진에서 변속기 사이에서 이 동력에 대한 전달의 매개체로서 클러치에 대한 역할은 중요하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꼭 기억을 해주세요 클러치에 대한 필요성 그래서 첫 번째 기어를 중립 상태로 놓기 위해서 두 번째 기어를 변속하기 위해서 변속한다는 얘기는 차단한다는 얘기다 되는 거죠 주행 상태에 맞춰서 무부하 상태 또는 시동 걸대에 맞춰서 엔진을 적절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무부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의미로 클러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러치는 자 구동력 조작력 전달되는 걸 한번 예를 들어 보죠 마스터 실린더 유압식을 기준으로 보면 마스터 실린더에서 유압이 발생이 되죠 클러치 페달을 밟게 되면 밟게 되면 유압을 발생시킨다 그러면 여기는 유압이 발생되면서 브레이크 파이프 클러치 파이프로 가죠 클러치 파이프나 플렉시플 호스 호스 거치게 되고 여기에 릴리스 실린더로 이어지게 된다 릴리스 실린더 그리고 릴리스 포크로 이어지게 되고 릴리스 포크에서 릴리스 포크 릴리스 베어링 릴리스 베어링에서 릴리스 레버 를 거치게 되고 레버에서 압력판 압력판은 압력 스프링이라고 볼 수 있죠 스프링을 해제하고 그리고 디스크 클러치 디스크 디스크를 통해서 이렇게 동력을 차단한다 따라서 클러치 디스크 마지막 파이널 부품이 되죠 얘가 동력이 전달하거나 차단하는 마지막 주요 부품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력 셰시 쪽에서 우리가 의미를 지금 얘기를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동차 앞으로 주행 셰시 시스템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쭉 과정별로 시스템별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클러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쭉 이제 거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의미를 하나씩 이제 차근차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뭐 예를 들어서 유압식 그 다음에 기계식 동력 전달장치 조작력 전달장치 클러치를 밟았을 때에 연결되는 것들 그 다음에 클러치 페달에 대한 움직임이나 작동에 대한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예를 들어서 클러치의 유격이라고 하는 것과 클러치 페달에 대한 높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클러치 조작하는 방식은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유압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 유압이요 그 다음에 클러치 와이어 로드나 와이어에서 작동될 수 있는 기계식 그래서 기계식 조작기구가 있고 유압식 조작기구가 있다 그게 조작기구라고 하는 건데 유압식 클러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압식 조작기구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들어가는 클러치에 대한 종류는 마찰 클러치죠 마찰 마찰 클러치 그래서 마찰 클러치라고 하는 것은 클러치가 마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동력 전달이거나 또는 차단될 수 있게끔 마찰이 이루어진다 라이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마찰 클러치는 유압식이든 조작식이 기계식이든 똑같은 의미로 적용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마찰 클러치는 액체가 묻는다든가 물이 묻게 되면 오일이 묻게 되면 기름이 묻게 되면 미끄러져서 절대 마찰 개수가 떨어져서 마찰력을 발생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찰 클러치 마찰 클러치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클러치에 대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유압 유체 클러치라는 게 있죠 또 유체 클러치 유체 클러치는 자동 변속기에서 사용되는 클러치다 자동 변속기에서 들어가는 클러치는 유체 클러치의 원리를 기본으로 한 토크 변환기가 적용이 된다 토크 변환기라고 하는 것은 토크업과 클러치 유체의 클러치 작용을 한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유체 클러치는 클러치로서의 역할을 말한다 뭐가 유체가 유체를 이용한 클러치다 그래서 자동 변속기에 들어가는 클러치의 원리가 유체 클러치의 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유체 클러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전자 클러치 그러니까 전자 클러치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들어가면 자석이 돼서 클러치 작용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에어컨 컴프레셔 평상시에는 이렇게 자유롭게 회전이 되다가 전기가 들어가면 전자석이 돼서 클러치로서 그 앞에 있는 클러치를 당기면서 동력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마그네틱 자석식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클러치에 대한 실용적인 클러치에 대한 의미를 보면 마찰식, 유체식, 전자식 클러치 이게 대표적인 클러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유체 클러치인데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냉각 팬에 유체 커플리싱 팬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시죠? 유체 커플리싱 팬 유체 커플링식 팬은 그 안에 실리콘 오일이 들어가서 날개차에 따라서 회전저항에 따라서 정도차에 따라서 미끄러질 수 있게끔 한 클러치다 유체를 사용한 두 분인데 여기서 의미하는 클러치와 의미는 좀 차이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점도를 이용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전자 클러치 세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마찰 클러치인데 조작식에 대한 부분이 기계식과 유합식으로 나눠진다 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상태에서 클러치 조작하는 방법을 우리가 기구의 의미를 살펴보면 자, 유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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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 클러치 페달 그리고 마스터 실린더 그리고 마스터 실린더 브레이크 호스 클러치 호스 클러치 파이프 호스라고 하죠 호스 그리고 릴리스 실린더 릴리스 실린더를 현장에서는 오페라 실린더라고도 하죠 실린더 그리고 릴리스 포크 포크 그리고 여기에서 릴리스 베어링 릴리스 베어링 다음에 릴리스 베어링 다음에 릴리스 레바 릴리스 레바에서 압력판 그리고 클러치 디스크 그리고 클러치 디스크 그렇기 때문에 유합식 클러치가 지금 클러치 페달을 밟았을 때 조작력이 전달되는 힘에 대한 전달 과정이 클러치 페달 마스터 실린더 클러치 호스 릴리스 실린더 릴리스 포크 릴리스 베어링 릴리스 레바 압력판 그리고 클러치 디스크 이 과정을 통해서 클러치가 작동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각보에 대한 기능을 익히는 것은 기본이다 왜? 문제 출제가 되는 내용에서 다음 릴리스 베어링의 역할은 기능은 이러면 기본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정에서 클러치에 대한 이 원리를 적용하는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기능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일부러 제가 나열을 해 봤습니다 자 기계식은 어떠냐 기계식은 아까 사용하는 조작용의 매개체로써 로드나 와이어 쇠 막대나 와이어를 쓴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클러치 페달 페달 그리고 와이어 로드나 와이어 와이어 그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떤 상태냐 여기 릴리스 포크 릴리스 포크에서부터 딱 그 이하는 똑같아요 유압 유압식 가 똑같다 그러니까 릴리스 포크 릴리스 베어링 힘에 대한 다시 말하면 발로 밟았을 때 운전자가 이걸 전달하는 과정이 유체냐 와이어냐 이 차이인거죠 이 다음 단계부터는 똑같은 단계가 된다 따라서 여기에 지금 기계식과 유압식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클러치 페달을 밟게 되면 밟음과 동시에 여기서는 바로 당겨지죠 와이어가 당겨지니까 레버가 밀리게 되고 레버가 밀리니까 여기서 베어링이 릴리스 포크를 당겨지니까 릴리스 레버를 밀게 되죠 베어링이 레버를 밀게 되는 거죠 같이 연결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유압을 밟게 되면 마스터 실린더를 통해서 릴리스 실린더를 통해서 릴리스 포크 그리고 베어링 레버 압력판을 뒤로 뺀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클러치 디스크판을 뺄 수 있는 힘에 대한 전달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러치에 대한 구비 조건은 클러치 구비 조건은 보시게 되면 동력 차단 시 신속하고 확실할 것 가장 클러치로서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클러치 밟았는데 클러치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기어를 넣는데 기어가 안 들어가 기어가 들어가는데 끊어지다 끝까지 끊어지지 않은 상태가 돼서 아예 기어가 마모가 돼서 끼리랭 하고 트란스미션이 마모가 발생이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같은 경우는 클러치에 대한 동력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어가 변속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모 됐다 이렇게 마모가 되기 시작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동력 전달 시에는 미끄러지면서 서서히 전달될 것 그래서 우리가 운전학원에서 운전면허를 배울 때 반클러치를 많이 써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반클러치는 뭐냐 클러치를 반만 밟으라는 얘기죠 반만 밟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에 있는 디스크는 미끄러지면서 동력이 전달되니까 엔진 쪽에 무리가 가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디스크 클러치 디스크가 그만큼 미끄러지면서 마모율이 촉진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운전할 때 운전학원에서 스틱 운전면허 운전을 할 때 클러치 페달을 밟고 시동을 꺼트리면 안 되니까 반클러치를 밟아라 클러치를 반만 밟거나 떼라 이래서 반클러치를 쓰다보면 안에 있는 상태는 클러치 상태는 상당히 악조건이다 그래서 클러치가 마모가 돼도 결과적으로 운전면허 합격하는게 중요하니까 그거 신경쓰지 말고 시동 꺼트리지 마라 이런 의미 이렇게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클러치의 마모는 상당히 심하다 그 디스크에 대한 상태가 그래서 클러치를 동력을 전달시에는 미끄러지듯이 그래서 운전을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냐 스무스하게 충격 클러치가 기어 변속을 할 때 밟았다가 떼었다가 운전은 우리가 종합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앞에 사람 앞에 차량은 눈을 봐야 되고 백밀러 좌우 눈을 봐야 되고 손은 기어 변속을 해야 되고 클러치 페달은 왼발은 클러치를 밟아야 되고 오른발은 브레이크나 액셀에다를 밟으면서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기능이다 그래서 상당히 사실은 매뉴엘 트랜스미션 면허다는 거하고 자동 변속기 면허다는 거하고 차이가 커요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매뉴엘 트랜스미션을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당연히 자동 변속기 운전하는 건 상당히 수월하죠 처음부터 자동 변속기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스틱 운전을 하기가 어렵죠 왜 지금처럼 스틱에 대한 부분에서 동력을 차단하거나 끊어주는 타이밍이나 기어 변속을 하기가 그렇게 다기능이기 때문에 그게 숙달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클러치를 뗐다가 그러니까 클러치를 밟았다가 떼는 순간에 기어 1단 집어넣고 또는 2단 집어넣고 액셀에다 페달 브레이크해서 발을 떼고 액셀에다를 밟으면서 붕 하고 그리고 또 2단이 들어간 상태면 그 다음 단계는 또 클러치를 밟아서 변속을 해줘야 되니까요 클러치 차단시켜야죠 차단하면서 딱 떼고 기어 변속 또 3단 딱 들어가고 또 떼고 이게 결과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동력 전달 시에는 미끄러지면서 서서히 전달될 것 하고 하는 그 얘기하고 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접속되면 미끄러미 없이 동력을 확실히 전달될 것 미끄러지면 안된다 아까 미끄러지는 이유를 얘기했죠 액체가 또는 물이나 기름이 묻었을 때 미끄러질 수 있다 왜? 마찰 클러치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디스크가 마모가 된 상태라면 밀착이 돼 있는 상태라도 마모가 되겠죠 미끄러지면서 전달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 이외에 그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미끄러짐이 없이 동력을 확실히 전달될 것 회전 부분이 밸런스가 좋고 회전 과성이 좋을 것 회전되는 물체나 또는 축이나 회전에서 관련된 내용에서는 밸런스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계공학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이 축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진이라는 게 있죠 축에 대한 축이 돌아갈 때 축이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축이 돌면서 떨림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균형이 맞지 않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축이 떨리게 되고 회전되는 자체적인 회전에 대한 불균형이 나타나면서 그 불균형과 떨림에 대한 진동이 만나게 되면 파괴가 일어날 수 있고 상당히 큰 그 충격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설계상으로 이와 같은 회전체 그리고 원형체가 회전이 될 때는 반드시 균형을 잡아주고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회전되는 부분에 뭐가 밸런스가 좋고 그리고 회전관성이 좋다 돌려고 지속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힘에 대한 지속성이 좋아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방열이 잘 되고 과열되지 않을 것 열이 마찰열이 상당히 크게 축적이 되니까 이 마찰열을 어떻게 하면 냉각을 시켜줄까 라고 생각을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 반클러치를 많이 쓴다 라고 할 때는 클러치 반클러치 쓸 때는 디스크가 막 미끄러지기 때문에 마찰열이 발생이 되고 심한 경우 거기서 그 디스크가 라이닝이 타는 냄새가 발생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열이 잘 되고 과열되지 말아야 된다 따라서 디스크에는 열에 의한 냉각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거기에 홈이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홈에 대한 상태가 마모율이 커지게 되면 홈이 없 사라지게 되죠 사라진다는 얘기는 냉각의 효과나 전달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 이 의미가 부여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열이 잘 되고 과열되지 않을 것 그러면서 구조가 간다라고 취급이 용이하며 고장이 적을 것 자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고 이와 같이 클러치를 만들 때는 여기에서 구비 조건을 고려해서 이와 같은 최대한 고려 조건으로 해서 클러치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나 사용하는데 성능적인 부분이나 이게 업될 수 있도록 갖춰야 될 내용이다 라고 해서 클러치 조건 구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읽어보면서 다 암기는 못하더라도 내용의 뜻을 이해하게 되면 시험이 출제가 될 때 딱 내용을 보면 기억이 나고 거기에 따라서 답을 선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클러치에 대한 구비 조건 자 그러면 클러치에 대한 종류를 마찰에 대한 클러치를 아까 잠시 얘기를 했었죠 종류를 그러면 조금 더 마찰 클러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마찰 클러치는 건식이 있고 그리고 습식이 있다 그리고 원추 클러치가 있다 그리고 마찰 클러치 중에서 여기서 보면 건식과 습식에 대한 의미를 얘기를 했어요 건식과 습식의 의미다 건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지금 마찰식 클러치를 얘기한다고 보고 습식 클러치다 라고 하게 되면은 자동 변속기 여기 내에는 토크 컨버터의 유체에 의해서 클러치 작용이 되는 것 이외에 클러치가 세트로 들어가요 프론트 클러치 리어 클러치 로우 리버설 브레이크 엔드 클러치 클러치 그 다음에 원웨이 클러치 클러치가 많이 들어간다고 클러치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클러치가 들어갈 때의 건식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동 변속기 마찰 클러치다 라고 하는 것은 자동 변속기 습식 클러치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유성기어 장치를 유성기어에 의해서 기어 변속이 되어 있는게 자동 변속기에 대한 특징이에요 근데 이 자동 변속기를 구동력 잡아주거나 구동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클러치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클러치가 마찰식 클러치인데 마찰식 클러치가 어떤 클러치냐 건식죠 습식이다 습식과 건식의 차이점은 뭐냐 얘는 반대죠 습식은 교환을 할 때나 작용이 될 때 유체에 푹 잠겨서 오일이 충분히 흡수가 되지 않으면 마모가 되죠 그래서 교체를 할 때는 1시간 2시간 또는 3시간 3시간 이상 딱 담궈놓고 자동 변속기 오일에다 담궈놓고 클러치 디스크를 교체를 합니다 이때 들어가는 클러치가 습식 클러치다 습식의 특징은 유체가 흠뻑 흡수되거나 거기 안에 유체가 들어간 상태에서 작용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권식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지금 마찰식 클러치에서 설명할 때 마찰식 클러치에 지금 일반 저기죠 우리가 수등변수기에 들어가는 마찰식 클러치 엔진과 트란스미션에 들어가는 클러치는 바로 마찰식 클러치기 때문에 액체나 거기에 따라서 물이 묻어서는 안 된다 마찰력이 떨어져서 안 된다 거기에 습식 클러치다 원추 클러치 원추 클러치는 원추 클러치는 돌아가면서 원심력에 의해서 추가 발생이 되고 추에 의한 거기에 동력 전달이 발생이 될 수 있는 클러치를 말해요 여기에 요글래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런 클러치라고 볼 수가 있지만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마찰 클러치의 종류는 하면 권식, 습식, 원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원추 이 세 가지에 대한 의미를 종류를 기억해 두시고 특징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동 클러치 자동 클러치는 자동으로 작동이 되는 클러치를 말하는 거죠 자동으로 작동되는 클러치가 어떤게 되느냐 유체 클러치다 유체 클러치는 아까 얘기한 대로 트란스미션 AT에 적용이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유체 클러치는 자동 변속기의 원리는 적용했지만 이 자동 변속기만 들어갔던 건 아니죠 기계적인 부분에서 또는 선박용이나 그 안에 클러치로서 유체를 쓸 때 유체를 쓸 때에 오일을 통해서 클러치 작용을 할 때에 바로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 그대로 하는 클러치 유체 클러치하고 토크 컨버터는 자동 변속기에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유체 클러치 특징과 자동 변속기의 토크 컨버터에 대한 특징 그런데 결론을 얘기하면 유체 클러치는 클러치 기능만 아는 거고 유체에 의해서 토크 컨버터는 유체 클러치 플러스 토크업이 된다 그 안에서 토크업이 돼서 클러치에 대한 효율성을 높인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전자식 클러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마그네이트 클러치 전자석 클러치 그래서 전기가 들어가면 클러치가 클러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클러치 그래서 이렇게 자동 클러치는 유체 클러치 토크 클러치 전자식 클러치 이렇게 종류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 자동 변속기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현재 토크 컨버터다 토크 컨버터는 유체 클러치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플러스 토크업이 되도록 정보된다 클러치 라고 하는게 이 클러치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찰시 클러치에 지금 수동 변속기에 들어가는 마찰시 클러치 마찰시 클러치에 그 구조를 보면 엔진 파트 여기는 플라이 휠 엔진에 플라이 휠이 되겠고 여기는 디스크 클러치 디스크 그리고 클러치 커버 그러니까 3개가 엔진 쪽 플라이유에 이 안에 딱 체결이 되고 얘가 클러치 커버가 바깥쪽에 볼트로 딱 체결이 되니까 엔진이 시동이 걸린다? 그럼 얘네 셋은 그냥 따라 도는 거죠. 엔진 시동 걸었다. 수동 변속에서. 얘네 셋은 무조건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여기 보면 구멍이 둘려 있죠. 이 구멍을 통해서 여기 보면 스플라인이 들어가 있고 이 스플라인을 통해서 변속기 입력축이 쭉 연결이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냐? 여기만 스플라인 힘을 받을 수 있게끔 껴진다고요. 껴지고 이 안쪽에 여기 센터 쪽에는 센터 베어링이 들어가서 센터 베어링이 들어가서 베어링에 변속기 입력축이 여기에 걸치는 거죠. 플라이유에 이렇게 중심 센터에 걸려요. 걸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만 스플라인 나사로 돼 있다. 나사로 돼 있는 기어로 형태로 축이 형성이 돼 있다. 나머지는 아니다. 밋밋하다. 그래서 변속기 입력축으로 입력축으로 동력이 전달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에 대한 이 클러치 커버에 대한 과정은 여기 있는 클러치 디스크를 접촉시키거나 플라이유에 빼주기 위한 떨어뜨리기 위한 과정의 하나의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이 레바, 릴리스 레바에 대한 상태는 릴리스 레바에 대한 상태는 여기가 여기에 아까 얘기한 대로 돌아가는 이게 돌아가는 회전체니까 여기에 릴리스 포크 그리고 릴리스 베어링 릴리스 베어링이 클러치를 밟게 되면 밟음과 동시에 여기서 릴리스 실린더가 유압을 통해서 밀리니까 밀어주니까 얘가 그대로 부착이 되죠. 부착이 되면서 이 레바를 축방향으로 밀면서 압력판을 뒤로, 이 압력판을 빼주고 디스크를 떨어뜨려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안에 있는 거 플라이, 클러치 디스크, 클러치 커버 순서대로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클러치 커버를 세부적으로 그림을 보게 되면 어떤 그림이냐 압력판을 쭉 나열을 해서 분해를 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클러치 커버가 안쪽에 있었고 여기에는 다이어프렘, 릴리스 레바 대신에 승용자동차는 이와 같은 다이어프렘 스프링이 들어가게 되죠. 스프링 역할과 거기에 레바의 역할을 두 가지를 다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조립이 되면 얘가 가운데로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압력판, 압력판이 클러치 디스크판을 플라이 쪽으로 밀고 있고 여기에는 이 스프링에 대한 스프링 기능을 할 수 있는 강판이 대형 차량은 코일 스프링이 여기에 연결되지만 승용차는 이와 같은 다이어프렘 스프링을 쓴다. 그래서 다이어프렘 스프링의 특징이 뭐냐 릴리스 레바와 압력 스프링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딱 체결이 되면 앞쪽에서부터 디스크는 별도에 대한 부품이고 압력판까지는 한 세트죠. 여기까지. 그래서 클러치 커버라고 합니다. 이 전체를 클러치 커버다. 클러치 커버라고 해요. 그러니까 디스크를 뺀 나머지가 딱 체결이 돼 있고 클러치 커버를 통째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클러치 커버, 여기 있는 다이어프렘 스프링, 그리고 압력판. 이게 세 개가 딱 체결이 된 상태에서 압력판, 다시 말하면 압력판에 의해서 클러치 디스크를 단속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러치는 무엇보다도 계산식이 나올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전달 토크 또는 전달 효율이에요. 전달 효율.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클러치 용량은 용량은 어느 정도로 둬야 되느냐. 엔진 용량의 1.5 내지 2.5배 정도를 크게 둔다. 그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엔진을 엔진 토크의 규정보다 토크량보다 1.5에서 2.5 토크를 더 준다는 얘기는 뭐냐. 그만큼 이게 너무 크게 되면 용량이, 클러치 용량이 너무 크게 되면 크게 되면 엔진을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어변속을 하고 엔진이 연결이 진행이 될 때에 클러치 페달을 뗐는데 시동이 꺼진다? 시동이 꺼질 때는 엔진이 클러치 용량을 이기지 못하고 꺼진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클러치 용량의 힘이 엔진을 잡는다. 엔진을 잡았기 때문에 시동이 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설계할 때에 엔진 용량의, 엔진 토크의, 엔진 출력의 약 1.5 내지 2.5배 정도의 출력을 이겨낼 수 있게끔 클러치 용량이 설정이 된다.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게 용량이 너무 크면 조작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접속 때에 충격도 크기 때문에 충격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페이싱의 마모가 디스크 페이싱의 마모가, 라이닝의 마모가 심하게 된다. 그리고 미끄림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용량에 대한 부분이 좋다. 용량이 작게 되면 미끄러질 확률이 높겠죠. 미끄러진다. 용량이 대략 작게 되면 미끄러진다. 전달 효율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토크, 비례식을 보면 T는 여기서 전달 토크를 말하고 메타 키로그램 퍼 세크가 되고 그리고 F는 클러치 스프링에 대한 장력 아까 그 스프링이 예를 들어서 일반 다이어프레임 직이 아닌 코일 스프링이다. 라고 하면 코일 스프링이 이렇게 이렇게 압력판 안에 이런 스프링이 딱 설정이 돼요. 설정이 돼서 레버가 있고 레버가 있고 커버가 있고 압력판이 여기에 딱 부착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스프링이 단면도니까 내가 두 개 그려놨는데 이게 8개가 될 수도 있고 10개가 될 수도 있고 7개가 될 수도 있고 6개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스프링 장력이 얼마냐. 이에 따라서 또 한 개당 스프링 장력이 얼마고 거기에 따라서 개수가 몇 개냐. 이에 따라서 스프링 장력에 대한 상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클러치 스프링 장력을 레프라고 하고 클러치판의 유효 반지름. 클러치판은 클러치판에 대한 상태는 클러치 디스크판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유효 반지름이다. 그러면 안에 있는 판이 안쪽과 바깥쪽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유효 반지름이다. 그러면 여기에 전체적인 지름이고 반지름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이닝이 있는 쪽이 이거라면 클러치 페이싱 면이 이 부분이라면 실질적으로 접촉이 되는 면은 면적은 이 부분을 우리가 접촉되는 면적을 따져야 되겠죠. 전체가 부착이 되는 게 아니니까 전체가 밀착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유효 반지름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이걸 뺀 이게 반지름이면 얘가 10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7이다. 그러면 실질적인 유효 반지름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효 반지름에 대한 상태를 얘기한 거다. 그래서 전달 효율을 따질 때 전달 효율을 따진다면 어떤 상태냐. 결과적으로 모든 인풋 아웃풋이죠. 전달 효율은 여기서 이타 해서 딱 보면은 클러치로 들어간 동력 들어간 동력 분의 클러치에서 나온 동력이다. 그래서 효율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를 퍼센테이지를 해주게 되면 여기에서 이 공식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은 이런 공식이 되는 거죠. t1 곱하기 n1 그리고 t2 곱하기 n2 곱하기 100이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t1은 뭐냐. t1은 엔진의 회전력 엔진의 회전력 엔진의 회전력이고 t2는 t2는 클러치 회전력 그러니까 양쪽의 회전력이 그러니까 양쪽의 회전력이 엔진 쪽의 회전력이냐 클러치 쪽의 회전력이냐 그리고 거기에 n1은 엔진의 회전력 회전수 엔진의 회전수 n2는 클러치 회전수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인풋 아웃풋 클러치로 클러치에서 들어간 동력 클러치에서 나온 동력 곱하기 100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효율성을 구하게 되는 거죠. 이 클러치에 대한 우리가 계산식 두 개 중에 계산식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전달 효율 그리고 여기에서 토크 토크의 용량은 1.5배 내지 2.5배 정도를 두게 된다. 그래서 이 효율과 토크에 대한 문제 중에 하나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문제풀이를 하면서 그때 적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러치 페달의 작동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치 페달을 밟았을 때에 힘이 받지 않는 범인에서 까딱까딱 움직이는 부분 그리고 정작 힘이 가해지면서 클러치 페달의 힘이 가해지면서 작동이 되는 그런 상태 그리고 끝까지 밟았을 때에 거기에 밑판 페달과 바닥과의 일정한 거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격 작동거리 밑판거리 그냥 자연스럽게 놨을 때에 클러치 높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바닥까지의 내용을 이걸 갖다가 높이다. 클러치 페달에 대한 높이라고 한다면 높이라고 한다면 그냥 페달을 밟았을 때에 아주 가벼운 느낌 저항이 없이 까딱까딱 노는 상태 이게 바로 유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클러치 유격이다. 그래서 이 유격은 클러치 유격은 유격을 정리하면 클러치 페달을 밟기 시작해서 밟은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릴리스 레버 릴리스 레버에서 릴리스 레버에서 릴리스 레버에서 릴리스 레버에서 베어링까지 움직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클러치 유격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클러치 페달을 밟은 상태 밟기 시작해서 밟기 시작해서 릴리스 레버가 릴리스 레버에서 베어링까지 움직인 거리가 바로 페달이 움직인 거리다. 그러니까 정작 릴리스 레버에서 베어링까지 움직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이렇게 축이 샤프트가 있고 크랑크 축이 있고 플라이 윌이 있으면 플라이 윌에서 이렇게 압력판이 유지가 된다겠죠. 이 압력판 중에서 변속기 입력축이 연결이 되고 변속기 입력축에 디스크가 연결이 되고 디스크에 변속기 입력축만 연결이 되는데 압력판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릴리스 레버가 연결이 된다. 릴리스 레버 스프링이 들어가게 되고 압력 스프링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조금 과하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이렇게 베어링이 들어간다면 릴리스 베어링이 들어간다면 여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릴리스 레버에서 이건 레버니까 레버에서 베어링까지에 대한 이 사이 간극 이게 유격이라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예를 들면 포크가 이렇게 있고 이 포크가 베어링을 밀어주게 되죠. 유압 실린더 푸쉬로드 릴리스 실린더 푸쉬로드가 밀리게 되면 밀게 되면서 이 압력판 전체 이 릴리스 포크가 베어링과 함께 움직이니까 베어링과 함께 움직이니까 여기 있는 평상시에는 까딱까딱 노는게 이 유격이라는 얘기에요. 이게 유격이다. 이게 유격이라고 하게 되면 까딱까딱 힘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놀다가 힘을 받는 시기는 레버가 압력판을 힘을 가해서 밀어서 압력판을 뒤로 빼는 디스크가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움직이는 까딱까딱 노는 상태 이걸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 릴리스 레버가 릴리스 베어링까지 움직이는 거리 그래서 이걸 얼마를 두느냐 보통 10에서 20 20에서 30 이렇게 두고 되는데 15에서 25mm 이 같은 경우는 차종에 따라서 20에서 30mm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거죠. 그래서 15에서 25mm 이렇게 유격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 유격은 페달을 밟았을 때 까딱까딱 힘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움직이는 거리가 유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실질적으로 힘이 가해지는 시간 레버에서부터 압력이 밀려서 압력판을 빼는 뒤로 빼는 상태 그래서 여기서부터 밟는 상태를 여기서 실질적으로 페달에 힘이 가해지는 상태로 우리가 작동거리다. 페달 작동거리 그리고 끝까지 밟았을 때 밑에 바닥이 유지가 되는 것을 바닥에서의 높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그냥 놨을 때는 페달의 높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정리하면 페달 높이에서 밟기 시작해서 힘이 받지 않는 범위에서 움직이는 거리를 유격이다. 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힘이 가해지는 상태를 작동거리라고 한다. 끝까지 밟았을 때 바닥에 남는 거리를 여기에 밑판 간극 바닥에서의 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와 같은 유격조정은 조정은 만약에 유격이 규정보다 크다든가 적다든가 할 때는 클 때 또는 적을 때 유압식 같은 경우 이걸 조정을 할 때는 뭘로 조정하느냐 유압식 같은 경우는 마스터 실린더 푸쉬로드를 고정노트를 풀고 로드 길이를 움직여서 조정한다. 그래서 여기서 마스터 실린더 로크노트를 풀고 여기 있는 푸쉬로드로 푸쉬로드를 돌리면 푸쉬로드에 대한 길이가 작아지든지 길어지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돼서 유격을 맞춰줄 수 있다. 여기서 조정하거나 릴리스 실린더 여기에 릴리스 실린더가 있는 거죠. 릴리스 실린더에 푸쉬로드 길이를 고정할 수 있는 이 너트를 풀고 로드 길이로 조정을 해주든지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유격을 조정을 해준다. 그래서 이 클러치 같은 경우 특히나 뭐가 발생이 되는지 유압식 같은 경우는 에어가 공기가 에어가 발생이 되겠죠. 차게 되면 스펀지 환상이 발생이 되고 압이 발생하는데 압력이 저하가 돼서 작동되는데 압력이 발생되는 데 불리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압에 의한 모든 기본적인 원리는 누구의 원리를 적용한 겁니까? 파스칼의 원리를 적용했죠. 파스칼 파스칼의 기본 원리가 뭡니까? 밀폐된 용기 안의 일부의 압력을 가하면 압력을 가한 시간과 함께 압력이 각보에 전달되는 현상이다. 역시나 클러치 쪽에도 유체가 되기 때문에 액체가 되기 때문에 이 원리가 적용이 됐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스터 실린더 릴리스 실린더에 의한 그런 작동 변화에 따라서 관련된 내용을 작동되는 상태를 확인하고 작동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작동되는 과정 속에서 각보에 대한 부품 명칭의 기능 상태를 이해하면서 정비성을 생각을 해서 고장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찾아갈 것이냐 그 원인 분석이 중요하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론 시험에서는 주로 이와 같은 쭉 릴레이 식으로 이론적인 내용과 실무적인 내용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과정의 이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쭉 여러분들이 이어서 연관시켜서 이해를 하는게 유리하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클러치가 고장나는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클러치 고장되는 원인 그 중에서 이제 클러치가 차단되는 차단이 원활하지 않을 때 클러치를 밟았는데 이게 차단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클러치 페달에 대한 유격은 클러치 유격은 자유 간극이라고도 한다. 자유 간극이라고도 한다. 클러치 유격을 자유 간극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자유 간극이 크다.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게 까딱까딱 노는 시간이 기니까 밟는 시간에서 힘이 가지는 작동 거리가 짧아진다는 얘기죠. 작동 거리에 대한 부분까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그래서 클러치가 작동이 안 된다. 클러치의 기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력을 발생시킨 동력 엔진을 차단하는 동력을 차단하는 그 기능을 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유격이 크다라고 하는 얘기는 클러치가 잘 끊기지 않는 원인이 된다. 두 번째 아까 파스칼의 원리 유체에 대한 부분을 했어요. 가벼운 부분이 있지만 조작력이 가벼운 부분이 있지만 단점이 뭐냐 세는 부분이 발생이 되든가 에어가 차게 되면 그만큼 압이 발생되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작동되지 않는다. 그게 단점이 되는 거죠. 따라서 클러치의 작동 유압라인에 공기가 발생이 돼서 유입이 된 경우 작동이 불량하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얘기 될 수 있는 게 뭐냐 잔압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잔여 압력이다. 잔여 압력이다. 어디에 파이프라인 내에 클러치 유압 클러치가 작동이 될 때에 작동되는 과정 속에서 이어지는 이와 같은 잔압 항상 남아있는 클러치에 클러치 액 파이프라인에 남아있는 클러치 액 이다. 이거죠. 잔압이 공기가 잔압이 부족해서 공기가 유입이 되든가 세는 부분이 발생돼서 유입이 되든가 하게 되면 그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그만큼 밟는 압력이 낮아지죠. 떨어지죠.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 공기가 침투가 되면 공기 유입이 됐을 때 유압을 이 공기를 빼줘야 되죠. 따라서 이걸 갖다가 빼줘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에어빼기 작업한다. 에어빼기 작업을 한다. 에어빼기 작업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어빼기 작업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압력을 가해서 그 다음에 릴리스 에 베어링마모로 인한 접촉불량이다. 베어링이 마모가 되면 클러치를 밟을 때 돌아가고 있는 레바 클러치 커버 전체에 압력을 가해서 레바 쪽에 힘을 가해져야 되기 때문에 회전되는 물체에 동력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베어링이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베어링이 아니면 그냥 이 무대로 갔다가 돌고 있는 회전체에다가 세막대라든지 로드를 갖다 대게 되면 그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파손이 되겠죠. 어 그래서 베어링을 쓰게 된다. 그런데 이 베어링이 마모가 된 상태 그리고 클러치 디스크가 런아웃이다. 디스크가 런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는 다르지만 비틀렸다는 얘기죠. 판이 비틀려 있다. 이걸 갖다가 이렇게 웨이브가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압력판이나 클러치 쪽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압력에 대한 변화가 심하게 떨림이나 여기에 대한 웨이브 때문에 그만큼 불규칙하게 작동이 된다. 클러치 디스크에 대한 런아웃 비틀림 상태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외에 릴리스 실린더가 마찬가지로 필톤 컵이나 내부적인 마모에서 압이 발생되는 클러치 압력이 발생되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원인이 바로 차단이 차단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이유 이런 것들이 되겠다. 다시 말해서 고장난 고장되는 부분의 이유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반대로 뭐가 있느냐 클러치가 작동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어떤 경우냐면 작동은 되긴 되는데 미끄러진다. 뭐가? 클러치 디스크판이. 디스크판은 아까 최종적인 상태에서 마무리 상태에서 뭐라 하겠죠? 거기 디스크가 슬립 미끄러진다는 얘기죠. 왜? 마찰시 클러치가 미끄러지면 동력 전달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마찰 클러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마찰 클러치로써 미끄러지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클러치 페달에 대한 유격 자유광극이 너무 작다. 그러니까 페달 클러치 페달에 발만 갖다 얹어도 그냥 밀착이 돼서 베어링하고 레버가 접촉이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돼서 클러치에 대한 디스크가 마모가 미끄러지는 일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에 운전학원에서 운전할 때에 엔지 시동 학교 가기 위해서는 시동을 꺼트리지 말아야 되죠. 꺼트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무슨 클러치를 쓴다? 반 클러치를 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클러치를 페달을 반만 밟게 되면 반만 밟게 되면 미끄러지면서 동력 전달이 이루어지니까 마모율은 촉진이 되더라도 그만큼 미끄러지면서 시동성은 차가 주행하는데 시동이 꺼질 염려는 없다. 그래서 반 클러치를 쓴다. 반 클러치를 쓰게 되면 그만큼 디스크에 대한 마모 손상이 크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음 효율이 저하된 상태다. 클러치 디스크에 대한 오일 액체가 묻거나 물이 묻으면 안 되죠. 마차이 클러치가 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미끄러짐이 발생이 됐다. 플라이휠 압력판이 심하게 손상이 되는 경우 그 마모율이 커서 자꾸 접촉되는 한계가 발생이 된다. 마찰 개수가 떨어지는 상태가 발생이 되는 경우 심한 경우는 압력판과 플라이휠에 홈이 발생이 돼요. 플레이트 라이닝이 마모가 된 상태에서 뼈대 디스크에 대한 부분만 남다보니까 음 거기에 바로 이와 같은 음 압력판이나 플라이휠에 대한 마모가 심해질 수 밖에 없다. 클러치 스프링이 장력이 약해지거나 자유높이가 감소되었다. 압력판 여기에 대한 클러치 스프링에 대한 장력이 약화됐다. 또 거기에 따라서 자유높이가 클러치 페달에 대한 자유높이가 감소되었다. 이런 원인들은 클러치가 미끄러지는 원인이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얘기했는데 에어 찼을 때 라인에 클러치 조작기구에 마스터 실린더 파이프 릴리스 실린더에 에어가 찼을 때 두 번째 에어가 아니라 이제 어서 새는 경우 파스칼의 원리 적용에 의해서 유압이 새는 경우 주 압력이 작동되어야 될 상황에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타 부품에 대한 마모성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클러치 디스크가 미끄러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클러치가 미끄러질 때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느냐 조금 더 이제 미세 원인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차량 주행에 대한 효율성이 저하로 엔진도 가해를 된다. 멍하면은 동력 전달은 효율성은 떨어지는데 엔진의 알팬만 높아지죠. 연비가 나빠지게 되고 어 그 다음에 구동력이 감소하여 전달 효율이 떨어지니까 출발이 어렵고 거기에 따라서 증속이 잘 되지 않는다. 액셀에다 페달을 밟더라도 차가 잘 안 나간다. 하는 현상이 발생이 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멍하니까 엔진은 정상적으로 출력이 쭉 나오는데 이 출력을 제대로 전달을 못하기 때문에 연비가 연료에 대한 소비가 증가한다. 등판 능력이 감소한다. 오르막길 올라갈 때 막 엔진은 밟고 쫙 밟는데 계속 미끄러지고 있다는 얘기죠. 어 이런 경우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발생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정비성을 이제 또 살펴보게 되면 릴리스 베어링 릴리스 실린더다. 아까는 마스터 실린더가 페달 위에 있는 걸 보셨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마지막 단계의 변속기 쪽으로 연결되는 유압을 최종적으로 기계적인 힘으로 전달 바꿔주는 부품 릴리스 실린더 현장에서는 오페라 실린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릴리스 실린더를 보게 되면 여기 에어백이 나는 나사가 있고 푸시 로드가 있어요. 로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드를 통해서 이제 여기에 이 로드를 통해서 여기 연결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쪽으로 레바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 부품이 레바 쪽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레바 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마스터 실린더도 마모율이 있지만 릴리스 실린더에 대한 마모가 있을 때는 릴리스 실린더를 교환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볼트 변속기 쪽에 릴리스 실린더가 부착되어 있는 볼트를 풀고 여기 있는 릴리스 실린더를 탈거한 다음 거기에 맞춰서 베어링과 호스가 따로 액이 빠져나오는 내용이 마저 빠져나오지 않도록 들어주고 들어준 다음에 새것으로 교체한 다음 에어빼기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되죠. 특히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서 부품을 교환한다 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다시 에어빼기 작업을 해야 된다. 그때 에어브리더가 여기 있죠. 에어빼는 나사라고 보시면 돼요. 에어빼기하는 나사가 된다. 브레이크 에어빼기 작업과 같다. 라고 보면 되죠. 압력을 통해서 클러치 액이 빠져나올 때 기포도 같이 빠져나오니까 클러치 페달을 밟고 빼주고 다시 닫아주고 다시 밟고 반복해서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게 되면 이쪽으로 마스터 실린더에 대한 구조를 좀 살펴봤죠. 여기에 보면 마스터 실린더의 실물이 되겠고 여기에 보면 마스터 실린더 내부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에어빼는 나사 푸시로드 그리고 스프링에 의해서 연결되는 파이프로부터 연결되는 유압에 작동되는 상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클러치 페달 위쪽에서부터 살펴보면 이런 상태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클러치 어셈블리 그러면 클러치에 전반적으로 엔진 쪽하고 연결되는 쪽은 어디 어느 쪽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여기에 엔진 쪽 뒤쪽에는 플라이휠에 클러치 커버가 이렇게 통째로 연결이 돼요. 통째로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클러치 커버라고 얘기하고 이 안쪽으로는 클러치 디스크가 연결이 되고 클러치를 교환을 한다고 할 때는 이와 같은 센터 특수 고정 공구를 센터 공구를 연결해 놓고 탈착하거나 조립하거나 그래서 여기에 조립된 상태로 센터 맞춰주고 그대로 디스크를 조립해 주는 방법이 중요하죠. 클러치 커버는 플라이휠에 통째로 전체 어셈블리로 체결이 된다. 다시 명칭을 한번 살펴보면 기동전동기가 연결이 되고 그리고 클러치 커버가 연결이 되고 여기에 그리고 가운데는 센터 특수 공구 공구가 중심을 잡아서 변속기 입력축과 조립이 됐을 때에 클러치 커버가 연결된 상태에서 트란스미션이 체결이 되도록 한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센터 공구는 센터가 안 맞으면 변속기 입력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센터 공구를 통해서 정확하게 센터를 맞춰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러치 디스크에 대한 점검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클러치 디스크에 대한 페이싱면 페이싱이 달아지게 되면 디스크를 교체하는데 여기에 측정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버니어 퀄리퍼스로 깊이 높이를 재죠. 그래서 보통 0.2에서 0.3mm 정도가 한계값이다. 라고 보면 되죠. 자 여기 보면 디스크가 클러치 커브하고 같이 장착이 돼서 따졌죠. 이렇게 레바가 이론적으로 3발이라고 하는 것은 3개의 레바로 형성된 클러치 종류를 얘기하지만 이렇게 압력 스프링이 없는 대신에 다이어프렘 스프링을 쓰는 다이어프렘 스프링 스프링을 사용을 해서 핑거라고 하죠. 이런 핑거 하나하나를 핑거라고 하는데 핑거에 대한 높낮이가 일정하게 맞는지 한두개가 찌그러져서 높이가 맞지 않는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내용과 마찬가지로 클러치 허브 및 디스플레이 마모 기어마모나 플레이트에 대한 휩량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볼 수 있는거죠. 여기서 정리하면 페이싱에 대한 깊이 클러치 페이싱 깊이 그 다음에 디스크에 대한 마모 그리고 릴리스를 해봐 다이어프렘에 대한 릴리스를 해봐 그 다음에 허브 쪽에 스플라인 스플라인 스플라인에 대한 마모 이런 것들이 마모에 대한 상태를 점검하는 거지만 또 한 가지로 보면 클러치에 대한 디스크 런아웃 런아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틀린 상태 판이 비틀린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다. 그래서 클러치 자체에 대한 점검을 살펴보면 요런 내용들의 정비성이 정비를 해야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클러치에 대한 상태를 쭉 살펴봤고요. 클러치는 마찰 클러치 수동 변속기에 들어가는 클러치에 대한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부터 마무리 될 수 있는 그 내용까지 쭉 연결되면서 과정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론적인 내용이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에 정비성이 어떤 게 정비해야 될 내용이 있는가 이 내용은 실기 쪽으로도 쭉 이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관련된 연관성을 지어서 이해하는 내용이 무엇보다도 또한 중요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워트레인의 첫 번째 클러치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클러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트랜스미션 그래서 워터 트랜스미션과 수동 변속기 매뉴얼 트랜스미션 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출제되는 경향에 대한 문제도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